오.. 스웨덴.. 가쁜 스웨덴 볼보의 나라답게 공항에 저렇게 볼보 자동차가 있습니다 오 역시 북유럽 북유럽은 다르구만 저기가 우리 호텔 여기는 뭐야? 신기하다 진짜 되게 다르다 크로아티아라 제일 높이 올라간다 안녕 푸른 더럽지만 반짝반짝이야 아.. 아 이게 북유럽구나? 아.. 아니지 그냥 그로우고.. 피카피카 피카가 북유럽 카페였잖아 맞아 북유럽 카페였잖아 옛날에 기원하지 가로수길에서 아.. 예쁘다 아.. 예쁘다 안녕 안녕 새집은 곳 아니냐? 숲 한 분 남았어 뭐야? 이 색이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미키아에 나라 메뉴판 되게 신기하다 메뉴판 되게 신기하다 메뉴판 되게 신기하다 신문 같아 신문 같아 신문 같아 신문 같아 신문 같아 귀엽다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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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 튀김 트라플 소스 맛있겠다 엄마 차례 커피숍 커피숍 왔습니다 커피숍 왔습니다 이 골목도 너무 예뻐 이 골목도 너무 예뻐 되게 예쁘다 여기 맛있겠다 라떼 오우 에스프르소 더블 오우 맛있겠다 날씨 봐 너무 좋다 하늘 색깔 무엇 너무 예뻐 진짜 좋다 날씨 엄청 탄산하고 리무진 길이 무엇 왜 이렇게 커 대박 엄청 크다 우와 되게 옛날 트랜 같다 되게 옛날 트랜 같다 색깔 예쁘다 하하 문을 다 닫았어 문을 다 닫았어 문을 다 닫았어 이게 문을 다 일찍 닫더라고 그러네 그치 유니콘이야 가게 이름이 아 너무 귀엽다 가게들이 왜 이렇게 문을 빨리 닫아 왜 이렇게 문을 빨리 닫아 왜 이렇게 문을 빨리 닫아 오우 너무 귀엽다 인형 냄새 한번 보라고 세탁기 봐 어머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야 여기 귀여운 거 진짜 많다 다리미 좀 봐봐 오우 맛있겠다 오우 맛있겠다 맛있겠네 잘 보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아우 예쁘다 어우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우 예쁘다 어우 비치는 거 너무 예쁘다 또 올라갔어? 응 또 올라갔어? 아아 Vegeta 또 올라갔어? 응 음 5 4 5 5 5 5 5 5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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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아 5 아 갔는데도 있구나 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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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됐어 우리가 빈을 산 곳 치안아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오우 맛있겠다 샐러드도 맛있을 것 같아 그치? 커피도 맛있을 것 같아 커피도 맛있을 것 같아 이 시베리아노트 잘생겼다 그리고 그런 색깔이 달라 이렇게 또 전세계 곳곳에 놀이터를 이렇게 이 시베리아노트 멋있어 웃음을 되찾으셨어 재밌어? 웃음을 되찾으셨어 놀이터로 힐링하고 계셔 웃음을 되찾으셨어 놀이터로 힐링하고 계셔 다시 해봐 잘하는데 줄 서 줄을 엄청 서있어 분위기 되게 좋다 근데 치워주질 않아가지고 치워주질 않아가지고 꼬마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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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식이라니 몇 초와 함께 맛있겠다 아기 먹자 꼬마꼬마 꼬마꼬마 물개가 얼었나? 물개가 얼었나? 이거 또 못찍었네 제대로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또 못찍었네 음료 각각 해봐 연구 일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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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